자, 문제. 첫 번째, 토끼 Y로부터 RH 응집소가 들어있는 혈청을 얹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붉은털 원숭이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RH 플러스형이에요. 그래서 RH 응집원이 있고요. 이 응집원은 어디에 붙어있냐면 적혈구에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적혈구를, 원숭이의 적혈구를 토끼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토끼가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 무엇을 만들 거냐면 응집소 혹은 항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항체를 만든 토끼의 혈액을 채취를 해다가 분리를 합니다. 원숭이 분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는 무거운 애들, 위쪽에는 맑은 물들이 형성이 되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애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무거운 애들, 혈구라고 하는 애들이고요. 위쪽이 혈청이에요. 그래서 이 혈청에 무엇이 있을 거냐면 응집소, 우리 이렇게 항체를 표현을 하죠. 항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내가 가져다가 우리 혈청을, 항 RH 혈청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혈청 기역과 반응을 시켰을 때 응집반응이 일어나는 적혈구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토끼 Y의 적혈구, 토끼, Y는 필요 없고요. 토끼요. 토끼 같은 경우는 RH-형이죠. 우리 이 혈청과 반응하는 애는 무조건 플러스형이어야 돼요. RH 플러스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토끼 같은 경우는 RH-형이니까 응집하지 않겠죠. 자, 붉은턱 원숭이요. RH 플러스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응집을 할 것이다. 혈액형이 RH 플러스인 사람의 적혈구, 얘를 반응을 하면 당연히 응집을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각각각각 적혈구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혈청,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적혈구가 아니라 혈청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혈청에는 적혈구 혹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RH 플러스형인지 보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반응시켰는지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ㄴ과 ㄷ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재단ính presa 글을 recording 자, ㄷ이 정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